영등포구가 겨울방학 동안 가정 형편상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6일까지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소년소녀 가정, 한부모가족, 최저생계비 130% 이하의 맞벌이 또는 장애인 가구, 보호자 부재 및 질병 등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정의 아동 등입니다. 급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8곳의 단체 급식을 이용하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꿈나무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꿈나무 카드는 방학일수 30일 기준 한 끼 5천원씩 최대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쓸 수 있는 카드로 학생들은 일일 만원 한도 내에서 식사나 간식 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 사용처는 꿈나무 카드 협력업소 표지가 부착된 가맹점으로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